부산의 이야기를 다양한 시각으로 전하고 있는 이바구시트 손반장 손민수입니다. 이바구라는 단어 좀 많이 생소하시죠? 이바구는 이야기의 경상도 사투리를 뜻하는데요. 오늘부터 1강에서 8강까지 부산 속 숨어있는 이바구들을 통해 부산 사람의 삶과 정체성이 담긴 진짜 부산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진짜 부산을 만나기 위해선 바다가 아닌 산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흔히 부산이라고 하면 해운대, 광안리 등 바다를 떠올리시겠지만 부산이란 이름 속에 존재하는 산에는 부산의 바다로는 모두 담아내지 못할 뜨거운 부산 사람들의 이야기가 존재합니다. 이는 부산의 지명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부산이란 이름을 한자로 살펴보면 가마부의 매산자를 쓰고 있습니다. 15세기 중반만 하더라도 부산은 부활부의 매산자를 사용했지만 15세기 말부터 가마부의 매산자, 이 부산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가마선 모양의 산은 어디에 위치한 산일까요? 이는 학자들 사이에서도 아직 의견이 분분한데요. 가마선 모양의 산이 증산이다 라고 주장하는 증산설과 예전 자성대가 있던 산이 가마선 모양의 산이라고 말하는 자성대설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이 두 가지 설이 병립이 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저는 부산의 정체성을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공간 그리고 부산다움을 느낄 수 있는 장소 중에 하나로 증산을 이야기하곤 하는데요. 따라서 오늘은 부산 지명에 유래가 되는 두 가지 산 중 증산에 올라 부산을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좌천아파트 뒤쪽 숲 사이로 놓인 계단을 찬찬히 오르면 증산전망대가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증산전망대에 올라 정면을 바라보면 부산의 항만과 바다가 보입니다. 시가지 뒤로 늘어선 거대한 겐트리 크레인과 끝없이 컨테이너가 쌓인 광경은 부산이라는 이름 속에 이미지화된 해운대 바다와 광안리에 가려진 대한민국 제일의 항구도시라는 정체성을 머금고 있습니다. 전망대 오른쪽에는 용두산, 부산역, 중앙공원 등 이 주요 거점과 원도심의 모습이 전망대 뒤편으로는 쭉 늘어선 산과 함께 집들이 빽빽하게 늘어선 마을이 보입니다. 증산 앞쪽으로 보이는 마을은 안창마을이라고 하는데요. 부산에서 가장 힘든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모여있는 마을 중에 하나였습니다. 안창마을의 집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가장 높은 곳에 지어진 집들이 보이는데요. 지붕과 산이 맞닿는 부분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어보면 정확하게 같은 높이로 산중터까지 집들이 이어져 있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산중터까지 빼곡하게 채운 집들 속에는 지금까지 몰랐던 진짜 부산의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부산의 의미는 평화롭고 아름다운 바다 풍경 속에도 존재하지만 힘든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늘 일어서기를 반복하고 있는 산동네 속 사람들의 삶 속에 진짜 부산의 의미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이렇듯 증산은 관광적 측면인 바다와 인문학적 측면을 머금고 있는 동시에 부산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담은 공간이기도 합니다. 증산의 정상에 서서 주변을 찬찬히 둘러보면 산동네를 잇는 도로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 도로가 바로 산복도로입니다. 산복도로는 매산자에 배복자를 합친 말로 산의 허리를 내어 만든 산의 배부분에 만들어진 도로를 뜻합니다. 도심이 아닌 산복도로 마을에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이 가난을 마주하면서도 삶을 이어나가겠다는 의지가 가득했습니다.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을 겪으면서 이 평지가 부족한 부산의 지형적 특성상 부산의 원도심 지역인 동구, 중구, 서구, 영도구의 산들에는 판자칩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에는 신발, 섬유, 봉제, 하판까지 부산의 경공업이 발전하며 가난한 도시노동자들에게 원도심의 산에 또 한 번 판자칩들이 가득 형성이 되게 되었는데요. 산복도로 속 마을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 부산에서 삶을 이어나가야만 했던 사람들에게는 지형적 특성상 어쩔 수 없는 선택지였습니다. 우후죽순처럼 늘어나 빼곡하게 들어선 산동네 판자칩들 사이로 산동네와 산동네를 가로지른 산복도로 공사가 1962년에 시작되어 1964년 10월 첫 번째 산복도로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중구대청동 메리놀 병원 앞에서 동구 범곡 사거리까지 1820m 구간에 걸친 망양로 산복도로이며 이후 부산의 곳곳에 산복도로가 들어섰고 이렇게 부산은 산복도로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산복도로는 한국 근현대사의 굵직한 사건들로 인해 부산으로 이주해온 이주민들의 폭발적인 증가와 산이 많은 지형적 특징이 만난 결과물로 부산 사람들의 정체성을 느낄 수 있는 특수한 공간이자 부산이라는 도시를 이해하는데 빠져서는 안 된 중요한 공간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피난 시절과 가난한 도시 노동자들이 밀려들어와 발디딜 틈 없이 불어난 판자칩의 가장 큰 문제는 화재와 전염병이었습니다. 집을 짓는 재료가 판자와 종이 그리고 박스 종이에 콜타르를 바른 루핑지였던 만큼 화재에 취약한 구조였으며 미생문제도 심각했습니다. 이후 새로운 주거지로 탈바꿈하는 과정에서 판자칩들이 철거되며 난민주택, 자조주택이란 이름으로 새로운 신식집들이 들어서게 되었고 이 삼터가 산복도로였던 사람들은 살기 위해 또다시 산복에 집을 짓고 버티게 되었습니다. 현재도 산복도로 위에는 이분들의 삶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범일동 산복도로, 수정동 산복도로, 초량동 산복도로, 영주동 산복도로 속 산동네 마을이 존재하고 그리고 산복도로를 찬찬히 살펴보면 이 속에 아파트들이 있다는 것도 알 수가 있는데요. 산복도로 속 한 아파트, 아찔한 경사를 자랑하는 계단 끝에 아주 오래된 아파트가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자천동에 있는 경사형 엘리베이터를 타고 산위로 올라가면 자천아파트라는 아주 오래된 아파트가 존재하는데요. 그 속에는 공장을 다니던 그 시절 청춘들이 나이가 지긋한 어른이 되어 산복도로 속 부산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낡고 변형되어 금이 가고 페인트가 벗겨진 외관 탓에 낙후된 지역이라는 인식이 있지만 희망이라는 이름으로 지금까지 버텨왔던 우리 부산 사람들의 힘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라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산복도로는 부산 사람들의 삶의 역사와 가치와 정체성이 존재하는 보물과도 같은 장소가 되는 것이죠. 오직 산복도로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이색적인 풍경도 존재하는데요. 바로 옥상 주차장입니다. 산복도로는 산을 깎아 만든 도로이기 때문에 주택이나 건축물을 도로보다 높게 지을 수 없다는 다시 말해 고도 제한에 걸려있다는 점과 빽빽하게 들어선 주택으로 인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형성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산복도로와 연결되는 주택의 옥상은 주차장으로 활용이 되고 있으며 머리 위, 집 바로 위에 주차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옥상 주차장이라는 공간은 이 지형적 특성과 산복도로의 삶 속에서 형성된 공간으로 우리 부산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풍경이자 부산다운 모습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진짜 부산을 만나기 위한 첫 번째 여정인 부산에 올라가 보았는데요. 저 손반장이 생각하는 진짜 부산다운 모습이란 산복도로에 서서 산 아래 마을을 내려다보며 바다를 보는 풍경 바다를 바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산 아래 마을을 내려다보면서 바다를 보는 것 즉 부산 사람들의 삶의 역사를 관통하며 바다를 내려다보는 것이라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산복도로를 걷는 것을 참 좋아하는데요. 초량동에서 영주동으로 이어지는 산복도로를 한번 걸어보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옥상 주차장과 그 너머의 바다를 보며 풍경을 즐기는 것 그리고 혹시 잠시 쉬어가고 싶으시다면 유치한의 우체통에 한번 들러보는 건 어떨까 생각합니다. 1년 뒤에 받아볼 수 있는 느린 우체통 속에 편지를 넣어보기도 하고 그리고 망양로 산복도로 전시관에 들러 풍경만으로는 알기 힘든 산복도로 속의 이야기들을 확인하기도 하면서 진짜 부산을 그리고 부산 사람들의 삶을 한번 느껴보시는 건 어떨까요? 다음 시간에는 관광지로 유명한 감천 문화마을을 통해 또 다른 시각으로 산복도로를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EBS 평생학교 진짜 부산을 만나다 저는 이바호스트 손반장의 손민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